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준석 씨를 볼 때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렇게 좀 철이 없이 경우가 없이 좀 속으로 이야기하면 싸가지 없이 저렇게 말을 내뱉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나이가 꽤 어린 나이는 아니고 나이가 그 정도가 됐으면 앞뒤를 좀 분간하고 말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그 집 우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침을 뱉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서 그 사람에게 협조를 구하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준석 씨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더더욱 이준석 씨의 생각이 짧음과 경박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불과 41.1%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21.4%를 얻었고 홍준표 후보가 24.03%를 얻었고 그리고 유성민 후보가 6.76%를 얻었습니다. 범약은 단일화가 되었더라면 문재인 후보가 권력을 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출마 뜻을 굽히지 않으면 야당은 그야말로 필패입니다. 누구나 아는 진실은 안철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은 무척 낮지만 그가 확실히 야당을 패배로 몰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카드를 갖고 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선거 조작 가능성을 더하게 되면 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무척 낮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씨가 자신이 당선될 수는 없지만 다른 후보를 분명히 떨어뜨릴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야권 단일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말을 좀 아끼고 후일에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는 것이 바로 현명한 것 자체라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리를 태워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이준석 씨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퍼붓는 독설은 한편으로는 철이 참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친구가 진정으로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가라는 그런 강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심, 부정성 거를 목숨 걸고 부정한 거를 보면 그런 상대 쪽에서 심어놓은 특별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준석이 최근에 안철수 당대표랑에서 이렇게 독서를 퍼봤습니다. 대선 때 그렇게 부하내동하고 안철수와의 극한꾼 행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역대급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처음 나오는 순간 일볼백개 처리하겠다. 이 말이 너무나 강한 거죠. 이준석은 안철수 대표가 단독으로 대선 출마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당하는 것 같습니다. 설령 그런 판단을 갖고 있더라도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서까지 안철수 당대표를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고 그와 원수가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철이 참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거듭하는 겁니다. 안철수 당대표를 위해 이처럼 넘지 말아야 될 선언 넘는 발언을 해버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철이 없다, 경박하다, 그리고 참 현명하지 못하다.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안철수와의 그간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준석 씨가 바로 이미 해당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월 3일 날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술위원은 안철수 출마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제목이 김종인과 이준석이 불러낸 안철수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철수의 대선 출마가 정권교체의 길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안철수 씨가 출마 안 하더라도 현재의 그런 선거제도 하에서는 야당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다시 송평인 논술위원의 주장입니다. 안철수를 다시 불러낸 것은 김종인과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어쩌다 국민의힘 대표가 되어서는 그 자리를 이용해 침묵하는 안철수를 계속 건드리면서 안철수와 선거에서 붙을 때마다 진 패배에 대한 뒷것을 장렬시켰다. 김종인이 승리를 독차제하기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하고 안철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재선과 보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야당 단합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와서 안철수에게만 술을 물리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안철수에게 더 이상 스스로 당선될 힘은 남아있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다. 안철수가 이번에는 독심을 품은 듯하다. 안철수를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김종인과 이준석이다. 안철수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니 그랬을 것이다. 자신인지 자해인지는 두고보 일이다. 이상한 젊은 친구가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당대표가 되어서 부정승거를 목숨 걸고 부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철수 단독 출마를 부축해내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그 동네에 사람들이 심어놓은 XX인 것 같다는 시중 사람들의 이야기가 크게 틀리지 않은 이야기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경박하게 나대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겸손하면 어디가 덫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안철수 씨가 대선을 국까지 고집하게 되면 이미 게임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